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차 위주로 팩팩 골라드리고 있는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녀석 바로 더 K9 RJ 모델 준비를 해봤습니다 18년 이후에 생산된 모델이죠 지금 저희가 보유한 매물이 매물조의 103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볼게요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너희가 스스로 올무에 빠졌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마저 설명드릴게요 거의 다 블랙색사인데 반해 이 차량은 청색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젊은 분들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예쁜 청색입니다 이런 차 멋있잖아요 3.8 AWD 플랜티넘 2등급 완전 무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에서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 스포티 스포티 컬렉션 멋지죠 2670, 2020년식 그리고 16만 7천 킬로 색상은 시트 색상이 브라운입니다 괜찮죠? 성능 점검 볼게요 완전 무사고 단순 수리 없음 렌트 있습니다 대형차는 거의 렌트가 있어요 가스켓은 대략 한 30만원 정도 경정비가 예상됩니다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으셔야 돼요 저희랑 같이 수리하시면 되겠죠 완전 무사고 차량 2670만원 괜찮죠 이 정도면 중고차는 경정비 하면서 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이 차량입니다 검정 색상입니다 2690만원 3.8 GDI 플래티넘 2 모델 완전 무사고 2020년식이고 13만 5천 킬로 성능 먼저 볼게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이력 없음 렌트 이력 없음 미세누이도 전혀 없는 모습 깨끗하죠 그리고 이렇게 외관 자세히 봐볼게요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드가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12.3인치입니다 트레이드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자 이 차량 그리고 검정 시트입니다 예쁘고 깔끔한 모습 괜찮죠 2690만원 13만 5천 킬로 추행거리 괜찮잖아요 자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검정 바디고요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고요 2870만원 VIP 시트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랜티넘 2 등급이죠 3.8입니다 19년식 11만 5천 킬로 추행거리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검정 시트고요 깨끗하죠 반자열이 됩니다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VIP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죠 뒷좌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계기판에서도 상세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사이드 커텐트로 갑니다 이런 차 사야죠 트레이드도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이 차량은 원픽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멋지죠 가장 좋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하얀색 바디입니다 3.8 GDI AWD 플라이트넘 2등급 귀한 색상이죠 어라운드 뷰 그리고 HUD가 들어갑니다 3,099만원 20년식이고 12만 킬로에요 그리고 렌트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문 교환 하나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소리 있음 미세누유는 없음 완전 무사고는 아니죠 어떤가요? 색상 정말 예쁘죠 하얀색 바디 원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센스 패키지 핸들에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실내 공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이탈 반자율 되죠 어라운드 뷰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후석 커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바로 이 녀석입니다 더 뉴 더 K9 RJ 모델 3.8 AWD 플랜트넘 2 1인 신조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 무사고 사륜구동 그리고 HUD 들어가고요 반자율 됩니다 검정색이고요 그릴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럭셔리한 바로 이런 차 사야겠죠 이런 식으로 DIS가 들어가고요 후석 커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차 보조 시스템 반자율이 되는 모습 보이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깨끗합니다 이런 차 3,420만원 이 정도면 괜찮죠 9만 키로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뉴 수요 없음 렌트 이력도 없음 깨끗한 상태 좋잖아요 추천 무조건 드릴게요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금방 팔릴 수 있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도 돼요 더케인하인 GDI 플랜티넘2 썰루프 프리미엄 컬렉션 들어갔습니다 렉시콘 렉시콘 사운드 추가했고요 3,450만원 8만 8천 키로 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죠 그리고 시트 상태 굉장히 예쁘죠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에 상당한 럭셔리함이 갖춰진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라운드 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석 커텐이 들어갑니다 썰루프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어떤가요? 이 차 끝내주죠 실내 자체가 브라운 내장제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그런 모델입니다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3,500 이하로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멋있는 차량 가지고 나올게요 내일도 제가 3,500 이상에서 추천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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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